골! 축구톡톡을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JP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우리 축구톡톡 댓글 당첨자 여러분들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첨되신 분에게는요 원하는 선수의 싸인볼을 두 분을 선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축구의 최강자를 가린다 2020 하나은행 FA컵 바로 4강전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7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거냐면 경기가 있는 날 과연 우리 전주성은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JP는 방송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JP의 경기장 가는 날 편으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온도 재주세요 36.4도 나왔습니다 네 예 카메라 감독님도 제가 직접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36.3도 오케이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확인하셨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중에다 붙여도 돼요? 네 자 이제 온도 체크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시간이 14시 13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우리 피디님께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선수들의 라크룸이 4시 15분에 선수들의 옷으로 다 완성이 된대요 준비가 세팅이 그래서 거기로 한번 바로 갈게요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하 1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기자회견장이에요 자 여기는 그 예를 들어 뭐 좀 알 알바를 알바를 뭐 하시거나 이럴 때만 또 뭐 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들어올 수 없고요 여기가 딱 보세요 아 여기 홈팀 드레싱룸 선수 대기실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면 이 방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라운드에서 몸 풀고 다시 옷 갈아입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이분들이 이제 다 열심히 지금 예 이제 뭐 경기날이기 때문에 이분들 뭐 다 자기 맡은 일들이 있어요 되게 꼼꼼하게 예 예 네 아 지금 보이시죠 예 지금 한창 준비 중이에요 예 원래 리그 패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바로우 선수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에페이 컵은 좀 예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패치를 예 딱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옷이 이제 두 벌씩 있는 이유가 전반전 한번 입고 땀을 많이 흘리고 옷이 혹여 또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예비로 옷을 두 벌을 하고요 지금 저기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있죠 예 저분이 이제 우리 전부견대 예 그 모든 선수들의 장비를 예 담당하고 계시는 예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님 존경합니다 몇 년째 지금 장비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8년째 아 8년째 장비 담당으로서 아 정말 이 선수는 좀 손이 많이 간다 누굽니까? 아 요 선수들도 방송 보시죠 아 안 봐요 예 그냥 밴들만 보세요 밴들만 보세요 네 아 여기 보시면 예 뭔가 장비가 가장 많으신 분 가장 고참 이동국 선수 아 이동국 선수가 예 이동국 선수 그러면 반대로 아 이 선수는 진짜 아 정말 까칠하지 않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뭐 아 예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뭐 다 소화한다 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한규원 선수 아 한규원 선수가 어 예 한규원 선수는 진짜 양말만 있네 네 양말만 있습니다 네 양말하고 수건만 있네 네 어 근데 요즘 한규원 선수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한규원 선수 좀 어떻습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선수니까 네 저는 항상 감사하고 네 네 언제나 파이팅 지금 이제 라커룸인데요 라커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기 우리 선수들 이렇게 딱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하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연습을 할 때 이 옷을 입는데요 예 이 옷을 입고 여기로 이제 또 하나 가면은 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샤워장이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써 있죠 유니폼 교환 안 된다 신체 접촉 안 된다 골 세리머니도 이렇게 너무 과격한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수들이 딱 경기를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버스가 있는 곳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버스가 있어서 여기서 뭐 인터뷰 선수들 인터뷰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 전에는 여기서 몸을 풀고 바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시죠 사실 요즘 관중분들이 좀 안 오시기 때문에 좀 많이 서운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매일 그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중계 장비가 들어오는데 이거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V에 의한 그 판독기예요 딱 주심이 삐 딱 하잖아요 뛰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FA컵이 8강까지는 VAR을 안 했는데 4강 그리고 결승전에는 VAR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하고 딱 이렇게 뭐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가서 휘불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전 경기 때부터 그래서 여기 그 우리 랜선 응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경기 시작 지금 약 한 뭐 3시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팬분들이 입장은 안 하시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따라 더 우리 그 MGB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전북연대 팬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워 지네요 네 지금 선수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선수급의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전북연대 팀팬들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김재호 의무 트레이너입니다 우리 전북연대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세요 함께 올해 8년 됐어요 야 올해 8년째 일하고 있고 근데 선수들하고 같이 버스를 안 타고 오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 네 테이핑할 거 미리 좀 잘라 놓고 아 선수 계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고 네 뭐 선수들 중간중간에 먹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아 그런 거 조금 세팅한다고 일찍 오고 있습니다 우리 팀 지금 선수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감독님과 어떤 코치분들이 내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 코치 선생님들 내릴 때는 조용히 해야 해요 예 우리 김선생님 네 네 오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하하하 아유 우리 KBK 김보경 예 우리 우리 축구 톡톡이 가장 경쟁자 예 자 아 우리 신캠 네 형이야 형이야 하하하하 이야 보셨죠? 왕자 이승이 왕자예요 왕자 이승이 선수 예 저는 선수단위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로는 못 가고요 이제 잠시 후에 선수들이 잔디 체크하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그 선수들이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중석 쪽으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얼마 전에 그 경기할 때 예 그 울산전에서 아 네네 아주 핫 이슈가 됐어요 본인보다 점프를 많이 한 사람 봤어요? 축구 선수 중에 비슷한 선수 있는데 네 많이 한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점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하하하하 구재영 선수 이제 어느덧 전북에 온 지가 네네 이래저래 한 시즌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선수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네 일단 뭐 적응은 다 했고요 선수들하고도 많이 가까워졌고 올해 경기장에서 많이 플레이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수도 많이 적었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시즌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구톡톡도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교성입니다 최근에 네 아주 시원하게 부산전에서 네 시작하자마자 네 골을 넣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넣어가지고 네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넣어서 심적인 부담도 좀 줄었다고 해야 될까 사실 그게 줄진 않았고 그냥 시즌 얼마 안 나왔는데 그냥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 뭐 소문에 의하면 보여준 게 없어서 머리 염색해서 머리 염색한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네 그렇다고 칠게요 그냥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잔디 체크를 해요 과연 그날 그 잔디 상태가 어떤가 그 컨디션 그라운드 컨디션을 보고 이제 잠시 들어가서 감독님과 코치 선생님 약간의 그런 작전 얘기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선수 명단 받고 이제 방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리그하고 똑같아요 그냥 FA컵 57분 선수 입장 우리 팀원들하고 어... 이제 오늘 저희 대회에 이제 시간 타임 스케줄을 맞추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잘생겼죠 우리 되게 잘생겼어 경기 결과에 따라 본인이 선수인 것처럼 그때그때 이제 기복이 심한 편이죠 아 내가 기복이 심하다고? 아 정말 이름 바꾼다 앞으로 JP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기복이라고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저는 성격이 되게 외모처럼 깔끔해요 표정이 왜 이래? 우리 정갑팡 감독님 왜 이래? 예 아 나 일 못하겠네 진짜 콜키포 성공근 이범윤혹 준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GM 나가면 내보내주세요 자 음악 바꿔주세요 지금 그라운딜 FA컵 네 번째 별을 올리기 위해 챔피언을 향해 가는 승리의 전사 전북천하 우리의 녹색 전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라 전북이여 승리가 지내받아 세밋은 선수 몇몇 승리가 승리가 무산보 승리 승리가 승리가 이때 골이 들어가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많이 가벼워요. 오늘 랜선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전북연 대 축구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저도 처음 오는 데인데 진짜 회견장인 것 같아요. 수은 선수는 최철수은 선수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의 인터뷰가 있는데 흐뭇붓이 좀 이겼어요. 결승장. 일단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경기량이 많이 나가기 위해 다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조언이 시간에 있는 선수들이 잘 열심히 더 노력해져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FACO 결승 그리어 진출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나운서 13년 하면서 두 번째거든요. 오늘 우리 손준호 선수 오늘 결승전 진출했는데 한마디 해주고 가요. 결승전 진출했으니까. 아직 우승한 게 아니니까 꼭 오랜만에 우승해서 팬분들 꼭 전북 핸데가 정상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선수들이 갑자기 완전 엄청 밀려오니까 누구를 인터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분경이 고생했어. KBK. KBK. 우리 경쟁자 KBK. 축구 톡톡의 경쟁자. 우리 김쌤 한번. 한마디. 결승 진출했으니까 한마디. 이제 해야지. 한마디 해주세요. 준수는 지금 몇 번 했는데 지금. 아 그렇죠. 13년도 준수? 맞아요. 14년도에 그렇죠. 4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승전 느낌 좋아요? 코치님. 오늘 지금 뭐 포항이랑 지금 울산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든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스타보. 우리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잘 지내고 계시죠? 팬들이 궁금해. 사람들은 형 은퇴한 줄 아나 봐. 운동장에 안 나와서. 동국이 형께서 다음에는 꼭 나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 이렇게 버스는 떠납니다. 우리 그 FA컵 4강에서 이제 그리어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직 뭐 경기 결과가 안 났는데 어떤 팀이 올라오건 꼭 우승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구 톡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진짜로 FA컵 리그 4연패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ACL도 하면 우승하면 더 좋고요. 자 올해로 마치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오오 렐레 오오 렐레 오오 렐레 오오 렐레 오오 렐레